히힛 꽝 헬로우 나이스 데이 굿모닝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너 너무 잔인해 미쳤다 미쳤다 진짜 어떡해 일단 바질크림 떡볶이에다가 감자폭탄이랑 비엔나랑 새우랑 분모자 당면 추가했어요 영국수 피자 밥 먹겠습니다 영국수 말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졌지? 왜 이렇게 맛있어졌지? 우리 옛날에 시켰을 때보다 훨씬 맛있지 훨씬 근데 이거 매콤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안 매.. 안 매콤해 맛있는 그냥 파스타 맛있다 맛있다 느끼 느끼 조합이니까 쉽지 않게 하거든 그래? 응 근데 막 많이 느끼하지는 않은데? 약간 바질이 은은한 고수 느낌인데? 응 응 이거 먹고 이거 맛감자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응 왜 난 부모자보다 중단에 더 잘 넣었을 것 같은데? 그치? 부모자 많이 익었어 이거 왜? 왜? 배부르지? 응 먹다보면 느끼하긴 하겠다 그 생각을 못했다 느끼 느끼는지도 못했어 왜? 배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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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먹다보면 느끼하긴 하겠다 난 똑같아 난 똑같아 배부르지? 배부르지? 응 배부르지? 배부르지? 왜 이렇게 배부르지? 와.. 피자 한 다섯조각 먹은 느낌인데 지금? 여섯조각 여섯조각 피자 미쳤지 왜 이렇게 빨리 배부르지? 맛있는데? 응 맛있다고 그러는거에요? 응 응 잘 먹으시나 잘 먹으시나 네 으흐흐흐흐흐흐 문을 드세요 흐흐흐흐흫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무슨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니까 돈이 빠져서 심지어 망했어? 미인 같고요 미인? 예쁘게 나와. 먹어볼까요? 빈속이 밥을 좀 먹었지. 여기서 먹어본 맛이야. 여기서 먹을게요. 어때요? 알죠?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맞아. 이게 힐링이지. 하지마요. 힐링하는 거니까? 맛있지? 나 진짜 오늘 많이 먹을 거야. 많이 잊지마. 안 말려. 안 말려. 우리 아까 세션에서 0.2kg 뺐잖아. 여러분들 7kg 반씩 7kg. 진짜 많이 빠졌다. 내일 저렇게 처먹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나 내일 술 못해. 떡볶이 된장도 해볼까? 이거 부족한데? 나 이뻐. 나 시끄러워. 돈 벌어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집에서 만든 떡볶이 같은 느낌? 응. 직접 만들어주겠어. 하루 향이 막 나는데? 떠보기에 뚫면 들어가는 거 좋아해. 당황하셔서 원래보다 약간 응. 그냥 로라카스탄야. 그냥 괜찮아. 팍 있는 거랑 달라. 좋다 그냥. 응. 좋아. 너랑 이렇게 사우나 투어하는 것도 좋고. 그거 아닌데? 여기 근데 최고의 데이트 당수다. 여기? 삼겹사도 있고 소주도 있고 살시장도 있고 찜찜함도 있다? 그리고 동굴도 있던데 여기? 동굴이 더 뭐해? 응. 다음번에 김치고만.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응. 반반이면 밥이 익혀졌어. 밥이 익혀졌어. 응. 밥이 익혀졌고. 밥은 익혀졌어. 근데 이거 맛있겠다. 와우. 와우. ם. 케이 리조트 케이 리조트 진짜 예쁘네 짠 짠 합뱅수도 먹고 싶은데 합뱅수도 먹자 야 여기 진짜 자주 올 거 같은데 너무 좀 저희가 새신을 받았거든요 겨드랑이가 들려고 하잖아 그분이 이제 되게 세세하게 다하시잖아 이게 보통은 쓱싹할 때가 없는데 계속 계속 이래서 간지러우니까 웃음이 자꾸 나고 반대뼈 팔도 남았는데 맛떡상도 맛있겠다 옛날에 아빠가 맛떡상도 진짜 이해 안 했네 나도 아메리카노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까? 옛날에 먹어봤던 커피꺼 말이지? 아 오 완전 똑같다 시클까진 우와 고소 그런 말 알아? 애쓰다 아 그거 같아 신밧대의 모험이 그 신밧대 같아 잘자요 이거 머리 따지는 중 제발 놔주면 내버려 두세요 안내는 징고 가위바위보 너무 잔인해 어떻게 됐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저저분지 봤는데? 세 개 까닭 세 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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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안내 안내는 징고 가위바위보 아싸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 찌그라 묵 하고서 다음에 다음에 빠야 묵 막 아 핫도그 개맛이겠다 아 커 커 커 커 그래 그거 불닭볶음면 맛있겠다 여우 사각기 밥 없어? 사각기 같이 먹고 맛있겠다 매운 냄새 나오기 전에 짰지? 뭐 짰는? 짰는데 까먹었어 첫판 새끼 기억이 안 나 둘 중에 하나거든? 안내는 징고 가위보 오빠 누구야? 어 아 나 못 깨 내가 또 깨? 짱아 저런 거 세상에 제일 진심으로 한 오 아 배불러 아 이모 어때? 까먹었는데 어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 왜 핸드폰 보여줬어? 너 왜 핸드폰 보여줬어? 응 안된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동영상을 찍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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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네 사진네 음 음 다들 혼자 먹더라고 응 왜? 맥반석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다들 혼자 먹는데 뷔지 맥반석을 사온 이유인데 어? 맥반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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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만 더 먹을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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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즈 으응 다시 다시 엔지 저기야 배고프지? 으응 으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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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한 번만 머리 맞으면 안 돼? 알았다 당당당당당당당 안전진거가 예보? 아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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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이건 잘 안줄라는데 뭐 예보? 네 솜씨 걸릴까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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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화하고 왔네 하하하하 한참 눈 깨는데 다 비스러웠어 하하하하 너 그냥 지나가는 행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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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한장 찍었더니 같이 지켜가지고 지웠어 여기 먼저 지워달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모가? 하하하 하하하 너 사진 갖기 싫어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여기는 부드러운 우유예요 본식집에서 파는 판맹수 같은 맛? 하하하 의심 없는 느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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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모한테 돈 받았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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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다 먹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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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그만하자 시작하자 오케이 저희 초승 게임할게요 미음 이영 미임 미원 명암 미연 묘연 망연 미웅 미용 무용 밀에 미움 명의 외연 명이 무랑 명언 명암 내가 했어 아니야 유튜브 한낱 할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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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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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할 수 있어 안되지? 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까만 아휴 바보들 또 먹는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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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안 먹어? 땅둥이 아 진절말이 난다 전래절래 전래도와 안되면 된거 가위바위보 앗뜨 복숭을 해야지 야 배워봐 너 아까 이랬다고 야 쟤 민석 문제 있는거야 너무 맛있는데? 짠맛있어 야 개맛있다 지금 민호에 닮았어 민호에 약간 유해진 섞은 느낌 민호에 닮았어 맛있는데? 근데 너무 건강하지 않은 맛이야 이거 왜 좋아해 사람들이? 맛있 때문에 당연히 좋아 건강하지 않아 이걸로 다이어트하면 진짜 질리겠다 이제 진짜 이거 끝이지 뭐야? 우리 찜절말 코스 하늘 향후 나갈 때 먹어야지 나 커피물 좋아해 생각해 응 잘 먹었습니다 12만 1500원이야? 네 개꺼워 실비김치 양념장은 미리 덜어줘요 나중에 볶음밥 같은거 할 때 너무 너무 맛있어 찌개류나 여러분 방금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이거 싸들고 나가가지고 엄마 친구랑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먹을 거예요 짜잔 제육볶음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어 efficiency Subsides 이거 뭐? 다들 힘들 따라라라라 어여 우와 맛있겠지? 우와 맛있겠다 아~~ 처음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매운과 함께하는 차 좋다 맞네. 맛있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해요. 네. 맛있지? 맛있어. 우와 살짝 불량도 나는데? 어 맞아. 코치로 돼야 했어. 우와 깔끔하게 매운 제육 처음이라. 맛있게 드세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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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있어. 맛있어. 행복해. 운동 안하고 먹기만 하면 안 될까? 안돼. 먹으니까 운동하기 싫어졌어. 안돼. 영상 속에 광창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김치볶음밥은 김이야. 맞아. 드디어 돌아온 야방의 계절. 다음 달엔 감액젓도 가자. 이번엔 운이 언니 인스타에 올라와서 손닿게 먹으러 갔어. 그냥 딱 언니 코스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부산 슈퍼니 2차로 가리라. 아니 부산 슈퍼니 2차로 가리라. 아니 부산 슈퍼니도 한 날 하고 현장으로 손닿게 갔다. 저 손닿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오히려. 응. 좋다 근데. 날씨 완전 딱이다. 나 이걸로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어. 한 달 동안. 코스 해줄래? 아이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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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물에 섞여 먹기 알량을 열어먹기 나 가벼워 알량이 목에 걸리니까 먹기 싫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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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우리 눈이 꼭 구름도 사야죠 갈게요 갑자기 먹기 싫 cocaine 만약에 얘끼는 Cause 화이팅 사고 RAW 피곤 부 Cuando 빵 빵 넣었거든 다 됐네 자? 안 돼! 베민 마트에서 시켰어요 B 마트 이것도 시켰어요. 불닭삼 또 해 먹으려고요. 불닭소스랑 원진이 러브리 실비김치 비빔밥 만들려고요. 참기름 비나 프라이 끝! 오늘은 실비김치 비빔밥이랑 짜파게티 먹어볼게요. 살짝 겁나긴 하는데 먹어볼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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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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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신난다 아는랑 소스에 찍었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 저걸 먹기 전에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많이 안 달고 롯데리아 아이스크림인데 우유탄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허닝, 대박. 무대, 내면, 합류, 양념이 됐어요. 다음은 롯데리아 아이스크림. Mrs. 롯데리아 아이스크림이 엄청 더 맛있는데요? 롯데리아 아이스크림이 엄청 더 맛있어요. 롯데리아 아이스크림이프라 아이스크림이 엄청 맛있어. 아, 아이라니 잘 쓰지? 알 돼. 요지, 이거 노래 진짜 좋고. 실례임. 너 알 잘 닦 같을 때도 알아? 알지. 너 엄자. 요즘 알았었어? 전혀 모르는 데가 못해. 왜? 맛있을까요? 정말 맛있어? 진짜 잘 먹었나봐 컨셉 뭔데? 이거 핫소스 알아? 명랑한 버전과 타바스코 들어 봤어? 사회 찍어야 돼 타바스코 이거랑 첫 번째 에이 큐 이거 타바스코스 피자콘토 헬로우 나이스테잉 굿모닝 상 진짜 많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친정이냐? 여기 보고 갑자기 사람 진짜 많다 하하하하하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윙태죽이거든요? 약간 27살에 밤이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 스타일이 다르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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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다고 사랑하지 마 천안에 하하하하 거짓말 진짜? 그렇게 서킬 많이 뜬다고? 하하하하하하 뷰론은 촉촉한데 그냥 양만 늘어 하하하하 사랑한다 하하하하 네 여기 이 거북이 나 이거 받은 사람 너 밖에 없어 안녕 말하지 말라고 야 나가라 말아 말아 아니 몇 번째야 그래서 올해는 3차라도 끝나가야 돼 아니 근데 민혜가 뭐할 필요한지 뭐할 필요한지 아 놀랬잖아 아 놀랬잖아 나만 신났네 마라탕이랑 이거봐라 아 좋아 응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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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헝 짜 하도 시켰어요 양이 생각보다 너무 적네 흠 존맛등이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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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양이 너무 작아 잘 먹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양이 너무 줄어서 오늘 못 찍는다고 했던 소곱창이랑 대창입니다 아니 진짜 제 팔뚝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 아 아 참 소스 아 나 소금장 좋아하나봐 안정껏소해 맛있던데 맛있다 먹방 유튜브 들리시피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걸을라구요 칼국수는 맛있는데? 안그래? 맛있다 떡볶이 플러스 칼국수 사진보기 연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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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걸 원해서 하잖아 요리는 요리 잘하잖아 요리는 조합이 좀.. 태풀해야지 않아? 이쁘잖아 응 음 밥이 맛있다 응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밥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커피치 안 좋아하는데 신이 갖다줘 응 밥이 맛있어 다 먹으면 좋겠어 맛있어 다 먹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